아 뭐야? 뭐야 아줌마 잠깐 내려봐요 아 저기 전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뭔 소리야 아줌마 내가 그리고 장난감 차를 이 도로에 몰고나고 어떻게 아줌마야 내려봐 내려봐 아 왜 왜 왜 잠깐만 아줌마 이쪽으로 와봐요 술 먹었어요? 누가 술을 먹어 아줌마 술 먹었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지 제가요 마지막으로 술 먹은 날이 10월 13일 밤 8시거든요 그럼 5분 전에 먹었는데 그럼 운전 잘 하지마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? 나 77년생이에요 오케이 77세 할아버지 아 나 진짜 이 아줌마 나 무리했네 진짜 잠깐만 그럼 아저씨가 술 먹은 거 아니야? 택시기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근데 왜 아까 좌회전할 때 왼쪽 봤어 좌회전할 땐 왼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왼쪽을 보죠 그럼 어딜 봐요? 나 오른쪽 봐 아까 오른쪽 보고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? 아줌마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나지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 할아버지 끝까지 발뺌이네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발발 가려보자고 아우 진짜 아우 나 아저씨 맘대로 해 됐어 됐어 아우 터치 마이 바디 아우 만져달라는 얘기야 만지지 마라는 얘기 할아버지 이렇게 오바보는 거 보니까 수상해 뭘 수상해요 아 난 안 되겠어 할아버지 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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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이거 후회 봤네 뭘 후회요 아빠 후회 봐 아 나 진짜 아 뭐 술에 똥 타먹었어요? 아 똥 냄새 진짜 아이씨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에 똥을 타먹어요 아 나 진짜 아우 진짜 말이 안 돼 나 보험창 하려니까 그냥 가 그냥 가 한 번만 더 걸려봐 진짜 아저씨 아 내 거 내 핸들 밟으면 어떡해 내 핸들 아저씨 아저씨 왜요? 후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아줌마 뒤에 봐봐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요 아줌마